안녕 나 화장 잘 먹었다고 그랬어요. 잘 먹었어요? 응. 잘 먹은 거 같아요? 오늘 화장 안 했는데 왜? 화장 안 했어요, 저는 오늘? 오늘? 아니요 뜬기는 입술관에 사실 눈썹도 그렸어 넘버 세븐틴 개혁씨 넘버 엔딩 오바일 송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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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정 개혁씨 인성공사는 링크대 성원 감독이 되었습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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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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